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에 만나는 이소연, 전국에 있는 이소연 학생들 긴장하셨죠? 이다지도 소중한 연표특강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이 연표특강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지, 연표특강이 왜 중요하고 교제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커리큘럼 가이드 자체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고 올렸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또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된 걸 찍으면 또다시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학습 패턴의 붕괴 자체를 막고자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이런 계약 연기라던가 여러 일정과는 관계가 없이 연표특강은 무조건 스튜디오에서라도 4월 초에는 무조건 개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연표특강은요, 우리가 개념 학습을 굉장히 치열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3월 말까지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연대기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연표특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연표특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중순에 현역 학생들 중간공사가 아마 끝나겠죠. 그 이후에 다시 8주 동안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어 나갈 거고, 연계특강은 10시간으로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정리를 한 이후에 9월 달부터 파이널 강자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자, 연표특강 강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자 하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수능 사탐 만점을 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능 역사 킬러문항 대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표특강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수능 만점을 받으려면 왜 이걸 들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킬러문항이라고 하지.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교과에서는 이 킬러문항이 모두 다 연표형으로 출제가 됐어. 실제 분석 데이터를 한번 볼까? 오답률이야 얘들아.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틀리는 문항들이 연표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항을 다 맞아도 연대기적인 사고력, 연표특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점을 받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커트라인이나 등급컷을 예상할 수가 없고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탐구인데, 여기서 만점을 받으려면 무조건 연표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의 강의와 교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오답률이 이렇게나 높았던 문항들은 다 어디서 출제가 됐을까? 단 한 문항도 선생님의 연표특강 교제와 강의 바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 실제 사례로 가장 어려웠던 걸 선생님이 가져와 볼게. 10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오답률 72%, 10명 중에 3명은 맞추고 7명은 틀렸다는 전설의 문제였는데 이것도 선생님 연표특강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문항이었어. 실제로 이 문항에서 자료 자체가 베스트펄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연도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연도들이 모두 다 선생님이 연표특강 교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지금 3수 정도 한 친구들은 굉장히 잘할 텐데 연표특강 자체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진화를 해왔어. 우리 아이폰 자체가 진화를 하듯이. 1세대에서는 그냥 연표특강 자체가 개념 강의의 부록처럼 되어 있었고 연표만 쭉 정리를 해줬다면 2세대는 이 연표 정리에 연표에 해당되는 기출문항이 같이 붙으면서 연표에 대한 내용을 보고 기출문항까지를 같이 보는 내용이었고 3세대에서는 올해부터 교재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관련해 컨텐츠도 훨씬 더 더욱더 보강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야.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 15시간 안에 선생님이 무조건 완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연표 강의가 선생님의 자신감이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축적해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이야. 15시간 안에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 교제와 강의 안에 뭐를 담았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치러지는 첫 수능이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교과서는 모두 다 4종이야. 4종에 나와 있는 연도를 다 정리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연도를 특별하게 모두 다 선별을 한 이후에 이거를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했어. 지역적인 건 회색,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건 빨간색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흐름인 부분은 파란색 그리고 그냥 흐름으로만 정해야 되는 것은 검정색으로 난이도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한 이후에 4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표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10개년치 세계사 같은 경우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역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연표를 정리해서 넣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수능특한 연계규제 연표까지 실려 있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교재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겠지. 선생님의 교재는 수업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교재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교재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표북과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죠. 연표북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암기장처럼 구성되어 있고 수업 시간 안에 들고 다녀도 좋지만 수업 시간에서 활용할 교재는 워크북이고 연표북은 여러분들이 워크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암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작년에는 연표북의 A4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코팅지에 셀로판지가 들어가 있다면 올해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듣고 다니기에 훨씬 더 편할 수 있도록 휴대가 용이할 수 있도록 A4 반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 들고 다니기 좋겠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연도나 사건에 대해서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잖아. 빨간색 책갈피를 이번에는 업그레이드에서 추가해서 책갈피를 평상시에는 끼고 다니면서 암기할 때는 싹 대면 빨간색 글자가 가려지게 돼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세계사고 동아시아사는 조금 더 넓은 판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고 가로로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대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워크북을 들고 오면 되는데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중요한 연도라던가 사건들이 다 빈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쫙 흐름으로 정리해주면 그거를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돼. 연대기적인 사고를 쫙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 주제에서 출제가 됐던 모든 연표현 기출 문항을 모아서 여기에서 같이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중요한 점이 문제풀이가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강자인데 문제풀이에서 여기에서 다뤘던 연표특강에서 다뤘던 문항들은 다루지 않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특강을 듣고 기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문제풀이 애를 들으면서 연표형이 왜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표특강에서 다 다루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커리큘럼 상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발생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개념부터 따라왔던 친구들은 잘 알죠. 연표특강의 내용은 연표특강 자체로 고유합니다. 작년에는 수능 직전까지도 연표특강 교재를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3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일주일 전에도 요청에 있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찍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찍어내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수험시험장에 가면 많은 선배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 구간에 가면 화장실에서 선생님 다 연표복을 들고서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올해는 더 많은 내용을 반영해서 만든 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주면 오리니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식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잖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수험생의 시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강의가 학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준비하는 컨텐츠들을 절대로 연기를 한다거나 중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강의 잘 종강하고 개념 강의를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 강의들 다 여러분들 소화하시고 난 다음에 4월 초부터는 개학이 연기되건 학원이 문을 닫건 선생님은 스튜디오에서 연표특강 강의를 개강을 하겠습니다. 연표특강 교재는 다음 주 중에 교정 월요일날 끝나고 다음 주 말에서 다다음 주 초쯤에 나오게 될 거예요. 따로 공지사항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은 연표특강 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